스톤마이어 게임이 한자리에 모였다. 윙스팬, 비티컬처, 사이드, 테피스트리, 유포리아 등 모든 작품들이 롤앤라이트 형식으로 다시 탄생한 게임 롤링 렐름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롤링 렐름이라는 게임이 다이스렐름에서 19,500원에 출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스톤마이어에서 출시한 게임들을 모아 가벼운 롤앤라이트 형식의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스톤마이어 게임의 팬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임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매를 할지 말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롤링 렐름은 프로모팩 3개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특성상 그 안에 들어있는 보드게임의 종류가 많을수록 풍성해지고 다양성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롤링 렐름을 구매하기로 했다면 이 프로모팩 3개도 당연히 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19,500원에 프로모팩 3개가 7,800원이니까 더하면 27,300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죠. 여기 출시 이벤트로 롤링 렐름을 3개를 58,500원에 구입하면 프로모팩을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아쉬운 건 3개를 구입하는데 프로모팩 3가지를 1개씩만 주니까 공동구매하면 여기에 추가로 프로모팩 3가지를 2개씩 더 구입해야 공평하게 나누어 갖겠죠. 이제 롤링 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렐름은 1인에서 6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66장의 렐름 카드가 있고 플레이어마다 11장씩 받게 되는데 이 11장의 카드가 전부 스톤마이어에서 출시한 각각 다른 게임들이죠. 여기에 프로모팩 3개까지 추가하면 총 14장의 카드를 받게 되고 각 카드마다 하나의 미니게임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리한 여우를 플레이하고 리뷰를 남겼는데 영리한 여우의 5가지 영역처럼 여기 렐름 카드 하나가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여 점수를 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솔로모드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3라운드를 진행하고 각 라운드마다 3장의 카드를 뽑아 체크를 합니다. 누군가 3장을 뽑아 공개하면 모든 플레이어는 같은 카드를 뽑아 똑같이 공개합니다. 그 다음 한 라운드는 총 9번의 턴을 갖게 되고 각 턴마다 주사위 2개를 굴려 나온 값을 자신의 카드에 적습니다. 주사위에서 나온 값도 모든 플레이어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사위 눈금 2개를 서로 다른 렐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3장의 렐름 카드 중 2장을 골라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9번의 턴을 진행하기 때문에 총 18번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린 주사위 눈금을 어떻게 해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자원을 획득합니다. 한 라운드가 끝나면 각 카드마다 획득한 별의 개수를 합하여 적고 다음 라운드에 또 3장을 뽑아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카드마다 어떤 전략으로 주사위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로렛 라이트라는 장르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감히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3종류의 카드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윙스팸부터 한번 볼까요? 윙스팸은 왼쪽부터 숫자를 적을 수 있고 각 영역에 3개까지 숫자를 적으면 별을 획득합니다. 별이 곧 내 점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별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추가로 적은 3개의 숫자의 합이 위에 있는 날개의 길이와 일치하면 추가로 별을 1개 획득합니다. 그러면 이 윙스팸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각 영역을 모두 채우면 3점, 위 숫자와 일치하게 적으면 추가로 3점 해서 총 6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를 적을 때 밑에 호박, 금화, 하트, 자원을 획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획득하면 여기에 표시를 하고 사용하면 X표시를 합니다. 자원은 언제든 원할 때 소모할 수 있습니다. 호박 2개를 사용하면 주사위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 조정하여 사용하게 해주고 호박 3개는 주사위 값도 조정하고 이미 활성화된 렐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카드에 주사위 2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트 2개는 주사위가 같은 값이 나왔을 때 그 주사위 값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사위 눈금 4가 2개 나왔을 때 하트 2개를 사용하면 4를 한 번 더 적을 수 있는데 이미 활성화된 렐름에는 적지 못하니까 총 3장의 렐름에 각각 4를 한 번씩 적용합니다. 하트 3을 활성화하면 주사위 굴림 값이 1과 6일 때 1 또는 6의 주사위를 하나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활성화된 렐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금화 2개를 사용하면 주사위 눈금의 합이 7일 때 굴린 주사위 눈금 중 하나를 더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활성화된 렐름에는 적지 못하니까 나머지 렐름 한 장의 주사위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동전을 지불한 개수만큼 주사위를 하나 획득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렇게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번 라운드에 사용하지 못한 자원은 사라집니다. 대신 자원 하나당 0.1 별을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라운드에 얻은 자원은 팍팍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유포리아를 보면 2개의 영역을 두고 나온 주사위 눈의 수를 표시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표시한 주사위 눈의 수의 누적으로 인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해피 스트릿 카드를 보면 주사위 눈금에 따라 해당 모양을 네모칸에 색칠하여 자원을 얻고 빈 곳처럼 행과 열을 완성하면 별을 획득하는 방식이죠. 이런 다양한 미니게임이 프로모 포함 총 1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터스톤, 사이드 두 도시 사이에서 더 소사이어티, 마이리트 사이드 등이 여기에 보이네요. 롤링 렐름, 가벼운 롤앤라이트 게임인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카드 3장으로 같은 주사위 눈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레이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다들 비슷한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개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카드마다 주는 다양성과 자원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략이 생길 것 같고 경쟁보다는 내 카드를 완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랜 라이트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나온 주사위를 활용해 내 보드판을 완성해 나가는 재미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재밌다면 충분히 롤링 렐림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롤랜 라이트라는 메커니즘을 좋아하지 않으면 패스하실 거고 좋아한다면 구매 버튼을 누르려고 할 텐데 그 전에 구매를 멈칫하게 하는 요소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일단 각 렐름 카드에서 주는 다양성이 신선한데 카드마다의 밸런스가 걱정입니다. 어떤 카드는 쉽게 별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카드는 주사위 운이 안 좋으면 아주 어렵게 별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마다 선호하는 렐름이 있을 것 같고 싫어하는 렐름이 있을 것 같네요. 모두 같은 렐름 카드를 두고 체크하는데 누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까요? 밸런스가 잘 조정되어 있다면 좋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쉬운 게임에 비해 설명을 매 라운드 각 카드마다 해야 한다는 귀찮은 점이 발생합니다. 이 게임에 익숙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접한 사람들은 게임은 쉬워 보이는데 알아야 할 게 많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롤링 렐름 구매를 하...